공격의 배스티언 보여주지 화물 수송 같은 경우는 화물 위에 박아두면 어 꽤 나쁘지 않기 때문에 공격의 배스티언 탱커하고 히트 힐러 마음 딱 되겠네 힐러 시메트라는 별로지 공격 진영에선 탱커? 탱커 어디갔죠 탱커? 얘들 일을 탱할 생각이 없구나 일을 탱할 생각이 없구나 이 미친 내가 네 값을 해줘야지 자식들 진짜 이게 문제야 탱을 할 애들이 탱을 할 생각이 없어 와 깡통들 아 깡통을 날려주지 다 날려주지 캐리어 와 아 아 아 아 어 잠깐만 잘못 썼다 잠시만 쉴드 좀 채우자 자식이 어디서 들어올라고 힐 좀 해줘 힐 좀 해줘 힐 힐 힐 힐 쉴드 좀 채우자. 한조 한조 한조. 일로 버티고 쉴드 좀 채우자. 오케이 좋았어. 내가 맞아 줄게. 오케이. 자식이 진짜. 아 뒤에서 진짜 짜증나게 하네. 내가 막는다. 오오오오. 자식들. 쉴드 위에 위에 겐지 오케이 리퍼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오오오오 어 겐지님 잠시만 쉴드 좀 쉴드 좀 쉴드 좀 쉴드 굶 거기다 쳤다 오우오 bible 오오오오 잘했는데 잘 버티네 내가 간다 우리 팀들 내가 간다 젠즈가 여기 있는데 자식이 우우 우아 죽을 뻔했네 잠깐만 올 올 올 다 죽여 으아 흐흐흐 우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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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꺼번에 가자 같이 우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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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 가자 2명 다 밀었다 망치인 나가신다 스슥 역시 이런 집을 빼는 순간 who 요 2만이나 받았어 아 아 아 아 아 오 임무 기어시가 안죽고 많이 버텼네 한글자막 by 한효주